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런 주장이 유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의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를 따져보면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라오스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이보다 좀 더 많고 헌법에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약한 국가는 이보다 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유럽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장기간 국가를 운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대체 뭐고 사회주의는 대체 뭐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산주의라는 용어입니다. 번역이 아주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공산주의에 대한 큰 오해를 만든 용어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노동자들끼리 집단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농부들이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것은 단기간의 사회적 실업이었지 공산주의의 이념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래 이름은 꼬미니즘입니다. 용어를 조금 풀면 꼬뮨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꼬뮨는 무엇일까요? 꼬뮨는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혁명 말기 정부가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더 큰 지역을 다스렸고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이 파리를 운영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꼬뮨입니다. 시민들이 모여 만든 민주적 자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러시아어로 하면 소비에트가 됩니다. 가장 제대로 된 번역어로는 평의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공산주의는 평의회주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또는 공동체주의도 보다 정확한 번역어일 것입니다. 지역평의회에서 대표자를 뽑고 그 지역평의회 대표가 지역을 대표해서 더 큰 지역평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결국 전국의 평의회 회장들이 모이고 거기서 나라의 정책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이렇게 각 지방에서 모인 평의회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권력이 최고 기관인 것이죠. 우리로 보면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입법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산주의라는 용어 말고 보다 정확한 공동체주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예전에 공산주의대 자본주의라는 문장을 공동체주의대 자본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기본 카테고리가 다른 느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용어는 공동체주의대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의회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지역의 의원을 뽑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에서 나라를 다스릴 총리가 나오게 되죠. 대부분의 당대표가 총리가 되지만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지는 않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총리가 몇 번 바뀌었는데 국민투표는 없었습니다. 공동체주의 국가에서는 지역평유의 대표들이 뽑습니다. 지역에서 뽑힌 대표가 의원 자격으로 중앙회의에 나가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모든 공동체주의를 표명한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공동체주의 국가에서는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는데 이 대표자가 공산당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주의 국가에서는 의원 모두가 공산당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전인민대표회의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닌 의원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총 2,980명의 의원 중 중국 공산당이 2,091명이고 나머지 856명이 다른 정당입니다. 공동체주의 국가 중 가장 옛날 유형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초기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 베트남 중국은 그 초기 모델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맞는 경제모델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분야는 원래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동체주의를 선언한 국가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차이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의외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 정당이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한 채 국가를 운영하면 공동체주의 국가이지만 다른 정당의 활동도 자유롭게 용인하면서 국가의 주요 방향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가 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 국가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 하나의 정당이 주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사회주의 국가는 좀 더 다른 정당의 활동도 받아들이지만 헌법으로 원칙을 정한 국가이고 일반 국가는 사회주의를 표명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다른 여러 당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 운영 방식이 가장 발전되고 꼭 도달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 사회에 맞는 사회 운영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동체주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용어인 공산주의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용어인 공동체주의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공동체주의를 기본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행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국가 경제를 쥐고 있으면 시장의 힘이 행정부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시장의 힘 즉 돈의 힘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죠. 그러나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재벌이 한순간에 회사를 빼앗기고 거지로 나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해가 된다면 말이죠. 물론 이 결정을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마음대로 한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치체계, 어느 사회체계를 옳고 그름의 가치체계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를 잘 살게 하는 성과로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체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과 유지로 볼 경우 현재 공동체주의를 원리원칙으로 적용하고 공식적으로 선파하고 있는 중국은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gdp에서 세계 2위이고 곧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변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빠를 것이냐 더 늦을 것이냐의 차이죠. 베트남도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gdp 순위는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보다 높고 태국을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사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보면 곧 세계 1위로 올라설 중국의 정치체제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공동체주의는 몰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공동체주의보다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주의에서 좀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맞게 수정된 사회운영체제입니다. 사회주의도 하나가 아닙니다. 소련식에서 진화된 방식이 있고 아랍국가에 맞게 진화된 아랍식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화된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유화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국가의 자원이나 중요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집단은 사회주의입니다. 당연하겠죠. 공동체주의에서 진화한 생각이니까요. 사회주의 국가를 가난한 나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식민지를 겪었거나 자원을 착취당했던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사회주의적 성향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주의는 몰락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결론을 내려주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흥미로울 뿐입니다. 세상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